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유튜브 입장에서 환경보만 통과하면 되는데 사전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전에 그 분위기 언론에 공개돼서 그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뭐 있냐 반을 깰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공개된 것도 있겠죠 공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해당 지방자치사 제장에 의견을 드려야 하는 게 의무사입니다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지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도지사가 노라면 할 수 있습니까 남방 큰 돌고래에 미치는 소음영향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물속에 있는 돌고래에 미치는 소음영향 제가 볼 때는 사실 환경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 사람에 따라서? 법정보호종이에요 법정보호종 그냥 맹꽁이가 아니고 그래서 환경선부가 꼼꼼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맹꽁이 참 많이 받습니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가 1부에선 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1부 마지막에 제가 두 분께 여쭤보려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여쭤봤는데 검찰에서 제기한 특별 대신과 관련된 문제 제기도 그렇고요 혹시나 이런 거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물론 이전 문재인 정부는 사상과 관련해서는 좀 전형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편이고 윤석열 정부도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미 4.3 추도식에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여기서 뒤틀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 같은데 두 분은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4.3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번에 했던 거는 약간의 글쎄요 해프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좋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오바 오바 한 것 같고 일전 보상 문제에 대해서 큰 줄기가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통과되고 하면서 큰 줄기가 잡혀 있거든요 다만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실무적으로 4.3 사건으로 인해서 호적관계가 헝클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보상금의 지급이 현재에 설정되어 있는 호적관계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상속 순위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지금 실체관계가 헝클어진 부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숙제고 그런데 방향은 큰 줄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대로 잘 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거의 어떤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요 윤석열 정부도 다른 정책은 모르겠고 4.3만큼은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를 잘 감안해서 재판 절차도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거의 후보 시절이나 보셔도 보상금액은 다르게 불렀는데 그건 또 별도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게 불렸죠 알겠습니다 사선 관련해서는 이야기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26일에 열릴 재판에 가신다고 하셨으니 방청객으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그때 나오는 이야기들 나중에 한 번 또 그때는 아마 공개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짚어보도록 원래 재판은 다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언론사도 다 와줍니다 언론 공개요 언론 공개는 재판장이 특별히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갖고 내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다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또 하나의 이제 굵직한 제주의 현안이 제2공항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용역에 재용역을 했는데 뭐 보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아 그럼 진짜 이제 건설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참 잠잠했던 제2공항 문제가 다시 이제 수면위로 등장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직 못 봤죠 용역 보고서 당연히 볼 수는 없고요 공개 안 됐으니까 다만 한 장짜리 오늘 언론에 보도된 소위 말하는 대외비 문서 한 장짜리는 저도 보고 왔습니다 대외비 대외추인가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공개돼가지고 오늘 보고해 하기로 했던 거 무산된 거 아니에요 제가 공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대외비 문서의 출처는 어디예요 출처는 이거 당연히 국토부잖아요 국토부 국토부에서 이제 보고하려고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그럼 안아켄하고 지금 그런 거고 저도 궁금해서 국회 보좌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1번 용역은 끝난 거냐 근데 보좌진 답변은 국토부로도 받은 답변은 6월 30일까지 보고는 했는데 아직 최종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 보고 최종 나오고서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국토부 장관께서 그저께인가 대통령 보고하셨거든요 하시면서 제2공항 또 강력 추진 의지가 나왔는데 방지학대 실무에서는 도민들의 관심사이자 실제 정책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인 보고서가 보고서의 최종 보고 여부가 진의 여부가 가리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용역의 과업이 보완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보완 가능합니다라고 맹숭한 대답이 나오면 그건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라는 2차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루지는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짐작이 좀 가고요 제가 그 용역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해야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까지 용역에 나온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보지 않을 게 모르는데 대강의 어떤 방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냈을 것 같고 한 장짜리 보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마무리가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부분 그거를 미리 다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그거는 환경부에다가 제출할 때 이제 그 내용이 반영이 돼서 제출되는 건데 뭐 환경부의 어떤 답안지를 써내기도 전에 언론에 미리 답안이 공개돼 버리면 그거를 잘 썼다 못 썼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 국토의 입장인 것 같고 어차피 국토부 장관께서는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할 때 그게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국가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의지는 보고를 하고 그 용역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는 정도의 보고를 한 걸로 저 혼자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그 말이 거의 뭐 맞겠죠 추측이 아니라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한테까지 보와된 거니까 제가 잊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어조로 보완 건지 모르고 알 수 없고요 다만 이제 그 구체적인 부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아니면 더 정리가 됐어도 지금 시점에 언론에 보고해서 언론에 공개를 해서 좋을 게 없는 거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미리 이거 사실은 답안은 최종적인 선생님한테 보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건데 미리 언론을 통해서 잘 쓴 답안이냐 못 쓴 답안이냐를 평가받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오늘 공개된 한 장짜리 이 보고서라는 것도요 대회비가 유출됐다라고 좀 하지만은 그냥 보완 가능 그 정도 내용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쟁점이었던 상황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조주충돌 가능성이라든가 저감대책 보완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다라고 나와버린 거죠 지난번 환경부에서는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재용역 결과에는 우토부 차원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제목은 달아놓은 거고 세부적으로 이 제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회비인 문서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무슨 진행 중 이런 얘기들이 표현이 많잖아요 보완 중 검토 중 검증 중 이런 얘기들이 많다는데 결국 이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 있든 없든 언론의 공개는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부에다가 최종 보완 내용을 보고할 테니까 그때 이제 환경부의 발표를 보든지 환경부의 어떤 판단을 보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저는 왜 이제 보완 가능하다는 얘기를 먼저 기자들한테 일단은 얘기를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거 얘기해놓고 지금 근데 공개는 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인 위성권 의원에게 보고회를 한 장짜리 하기로 했다가 그거조차도 지금 언론에 공개되니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오늘 공개된 건 위성권 의원체의 보고한 자료가 아닙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나씩 계속 던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간복인데 그렇게 하면 사실 되게 중체에 대한 사안이고 그런 식으로 공정을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의 지금 당면 과제가 제2공항도 물론 제주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급한 문제이긴 한데 제일 먼저는 국토부의 과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 부분일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경기 악화 그리고 금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행히요 다행히 잡히긴 했는데 그건 육지의 비고 일단 제2공항 아니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가 부동산에 다 있는데 제2공항이 그렇게 급한 거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속도 조절로 될 수 있는 거죠 적절하게 스케줄을 맞춰간다고 봐야죠 아마 조만간 그래서 시간을 끌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보완을 방안을 제출하겠죠 환경부에 그리고 아마 그 시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나올 테고요 오늘 보니까 용역 기간 연장 얘기도 좀 흘러나오긴 하던데 오전에 기자분들이 통화하셨는데 국토부 담당자 직원께서 지금 최종은 아니고 좀 더 살펴보겠다 그래서 연장하겠다 이렇게 그럼 그렇게 연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환경부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되냐 안 되냐 또 결정을 하고 된다고 하면 다시 또 전환평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제주도는 배제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도청이 관련된 정보를 받아보질 못하고 있다면서요 원래는 제주도청을 그 채널을 거친다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일단 제가 7월 인수위 할 때 여쭤봤거든요 도대체 국토부 내용은 언제 봤냐 여쭤봤더니 도청 담당자 말씀으로는 7월 2일이었는데 지금 7월 2일이 넘지 않습니까 결론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거다 그러니까 이제 절차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서 받아봐야죠 아니 그런데 제주도에 공항을 짓겠다는 내용인데 제주도청이 모른다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모르는 건 아닌데 사전에 아느냐 사후에 아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후에 아는 건가요? 사후에 알면 무슨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에 안다는 게 결론이 난 다음에 안다는 게 아니라 보고하면은 보고하면 환경부에서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국토부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고했는데 당신들도 당신 표현이 그런다면 참고로 아십시오라고 해서 그때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거를 사전에 제주도에다가 줄 수는 없죠 제주도는 참고 대상이 된다는 그러니까 관련된 공항체설법에 따르면 국토부도 잘 아실 거지만 공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해당 지방자치장에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 본인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지방세단체장과 사전협의를 해서 제출하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도지사가 노하면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글쎄요 그건 도지사가 노할지 않을지도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사실 원인용 도정과 국토부는 그래도 의견이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서로 의견들도 공유했다는 그런 정황들은 많이 있었는데 도민의 의견을 왜곡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아무튼 도정이랑 원인용 도정과 국토부는 의견도 교환을 많이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자료를 줍지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때만큼의 의견 공유는 안 되고 있다 자료나 의견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국토부에서는 지금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걸까요? 혹시? 오영훈 도정이 부정적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국토부 입장에서 하겠다고 하면 도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인데 지금의 대비 문건까지 포함하면 전혀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도지사가 지금 아까 반대한다면이라고 과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도지사가 반대를 하면 국토부에서는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업무 협조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절차 규정상 환경영향평가에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할 때 사전에 도지사하고 협의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점검을 받는다든가 협의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기대하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한 의견은 도지사에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나 제주도는 받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제주도도 사실은 정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정부 기관끼리 어떤 여러 협조 차원에서 와서 전략환경평가 보완 사항이 물론 환경부가 더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제주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그거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먼저 받는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절차에 없는 일거든요 사전 얘기도 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같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한두기한 일도 아니라서 기본적인 정보값들은 보완상이 아니면 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여기서 생각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좀 민감할 것 같아요 민감하다고 왜냐하면 환경론자들은 그 정도로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테고 또 출신사님 쪽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서로 이제 입장이 좀 체류하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검토검토하면서 그래도 좀 반대 의견이 덜 나올 만한 그런 의견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좀 검토한다는 얘긴 가능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환경부하고도 대개 이런 거 할 때는 보면은요 미리 다 돼 있어요 대비 정보를 주고받고 이 정도면 되겠냐 이 정도면 안 되겠냐 아니 그런데 그걸 왜 제주도한테는 안 주냐라는 얘기를 갖다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죠 알겠습니다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돌려보니까 반려를 했던 건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반려를 했던 건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그것도 반려를 다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나왔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제 환경부 입장도 사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맹궁이 숫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환경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어떤 철학 내지는 내용에 따라서 좀 변경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라는 게 딱딱한 어떤 정형이 아니라 상당히 뭐랄까 좀 상상력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하고 환경부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을 것이다 오늘 공개된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조류 충돌 가능성인데 포스트트라이크 결론은 하도를 실제 도래지 옮겨야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셔야 이게 맞다 틀다를 논할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대체 서식지를 조성한다 아마 그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짐작이 가는 부분이 그 정도죠 그런데 저희가 그걸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문가들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갖다가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는 또 재검증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검증은 아니고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국토부 입장에서 환경부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래서 환경부에 잘 보이고 사전 조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그 전에 그 분위기 언론에 공개돼서 그 분위기를 망칠 필요가 뭐 있냐 판을 깰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적발 돼가지고 부분과 얘기하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하나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현실이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나라의 수장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부처의 부처의 부처장들도 다 바뀌게 되는데 환경부도 환경부 장관이 바뀌었고 이게 그 환경에 대한 철학이 현실적이긴 한데 환경에 대한 철학이 이제 수장 한 명이 바뀜으로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취지에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맹공이 개체수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두견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터세죠 터세화된 철새 같은데 제가 뭐 약간 옛날 기억이 강을 강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남방 큰 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물속에 있는 돌고래에 미치는 소음 영향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환경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 이거 사람에 따라서 법정 보호종이에요 법정 보호종 그냥 맹공이가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가 꼼꼼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명품이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봤고요 아니 근데 두 분의 말씀을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법정 보호종이고 이제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는 게 센터장님의 입장이시고 사실 근데 현 변호사님은 그게 이제 그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 이 정도까지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아 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남방 큰 돌고래 때문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게 제주공항에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는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러면 비행기 착륙 대수를 줄여야 돼요 그 논의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문제가 아니라 아까 4.3도 마찬가지로 헌재 판결 때문에 지금 희생자 예정 여부를 다 다루는 거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특허 지금 얘기를 할까요 맹공이 이런 것들은 그냥 맹공이가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보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국토부가 답을 내보려고 한 건데 과거에는 어적점하다가 정권 바뀌자마자 지금은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저감방은 있다라고 해보는 거죠 그 부분은 공개돼서 도민들한테 맞다투리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국토부하고 환경부 사이에서 결론이 나을 그건 뭐 정치인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절차상의 마지막 단계일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이 사실 도민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공개가 좀 안 되고 있으니까 숨길 게 없으면 공개하셔서 검증을 해도 되죠 다 공개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개될 거예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전체 공개가 안 됐었죠. 그때 과정 속에서는 잘 공개가 안 됐어요 아마 국토부가 제출을 하고요 환경부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통과를 시키면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그걸 공개하라 하면 만일에 행정적으로 거부를 하더라도 소송까지 가면 공개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소송까지 할 생각은 없고요 결국은 다 공개하게 됩니다 제 기억에 전에도 왜 공개하느냐 하니까 나중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처음에 요약본을 공개를 해서 그와 같고 또 좀 왈구왈부가 있었던 얘기 그게 다 사람 하는 방식이 있긴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다 공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개가 되고 그 내용에 위법한 분명한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관련 절정을 한 공무원들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나저나 오늘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생각이 드는데 환경부가 굉장히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전 정부에서는 이거 반려를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눈치는 보시겠지만 그래도 관련된 법규가 다 있는 거니까 절차에 따라서 환경부도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서 우리가 뭐라고 알고 알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법정 보호종의 경우에 어느 만큼 수준에서 그 정도 전문적인 나면 공부하면 그만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요 두 분의 생각 속에서도 굉장히 애초에 근본적으로 좀 다른 생각이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서로 좀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영어로 쪽으로 결정이 되든 간에 그 갈등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가장 걱정인데 그렇죠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사 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